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 토토도 약 먹어야 하는데? 음, 어떤 약이더라? 아, 이거다. 토토, 뭐 하는 거예요? 약 먹으려고요. 토토, 이건 훈의 약이잖아요. 원에서는 자기 이름이 적힌 약만 먹어야 해요. 네, 토토도 알아요. 네? 친구들, 여기를 보세요. 무엇을 하는 그림인가요? 약을 먹고 있어요. 네, 누구와 함께 먹고 있나요? 혼자서요. 선생님, 토토도 혼자서 약 먹을 수 있어요. 그래요? 친구들도 혼자서 약을 먹은 적이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네, 그렇다면 약은 혼자서 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먹어도 돼요. 친구들, 약은 혼자서 먹어서는 안 돼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알려주는 약을 먹어야 하죠. 왜요? 약을 먹을 때는 친구들의 약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얼마나 먹어야 할지, 언제 먹어야 할지, 복용법도 지켜야 하고요. 만약, 혼자서 약을 먹으려다 다른 약을 잘못 먹게 되면 몸이 더 아플 수도 있어요. 그림을 보면서 좀 더 알아볼게요. 약을 먹으려는데 집에 아무도 없나 봐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음,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맞아요, 모모. 그럼 원에서 선생님이 잠깐 보이지 않을 때는요? 그럼, 선생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요. 정말 잘했어요. 다음 그림도 볼게요. 친구가 약을 나눠주네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먹어요. 선생님, 토토는 비타민만 먹을래요? 음, 아무리 친구가 주는 약이라도 먹어서는 안 돼요. 어떤 약인지 알 수 없고, 친구들이 먹어도 되는 약인지 확인하지 않았으니까요. 선생님, 비타민도 안 돼요? 네. 비타민처럼 친구들이 먹는 영양제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주시는 것만 먹어야 해요. 정해진 만큼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네. 몸에 바르거나 뿌리는 약도 있어요. 이런 약은 혼자서 사용해도 될까요? 안 돼요. 부모님이랑 선생님께 여쭤봐야 해요. 잘했어요, 토토. 몸에 바르거나 뿌리는 약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계실 때 사용해야 해요. 친구들, 그럼 앞으로는 혼자서 약을 먹거나 사용하지 않을 거죠? 네. 참, 선생님이 약은 혼자서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지? 엄마, 엄마. 어, 왜 그러니, 토토? 엄마, 토토 약 먹을래요. 토토 약은 어떤 거예요? 선생님이 약은 혼자서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엄마랑 아빠, 선생님이 계실 때 먹기로 했거든요. 어머나, 그렇구나. 잘하네, 토토. 뭐예요? 친구들, 친구들도 혼자 있을 때 약을 먹으면 안 돼. 알았지? 어? 후회하oulder. 후회하 чувствов unfortuna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